리본을 계속 켜줘야 근데 빗자루는 빗자루 진짜 넣고 왔어 어흥 아 이거 뭐였지? 꽉꽉 그 까만고양이 이름이 뭐였죠 걔가? 까만고양이 뭐였죠? 아 지지 아 지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글자글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다가 하나에 떨어뜨려가지고 헐 오 진짜 실커메는데 다행히 안 까져서 진짜 이거 문을 꺼둘까봐 진짜 이거 이거 올릴 때가 되게 힘들어요 응 이놈지 못났는데